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부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PAM이고요. 코드번호는 237690입니다.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일단 전일에 이어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TPAM 전일에 제가 조금 중요한 라인이다. 제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7만원대 초반 가격대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했는데 어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7만원 초반 때까지 가면 추세의 이탈로 보고 조금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제나 오늘, 오늘 지지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 굳이 이제 STPAM에 대해서 리뷰, 그 뭐냐, 기업 소개는 하지 않을게요. 요즘에 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종목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지는 다 아실 테니까 오늘은 그냥 주가 흐름만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피드백을, 피드백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조금 안 좋았죠. 근데 제약바이오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리뷰를 많은 기업의 제약바이오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상관없이 하고 있는데 오늘이 좀 중요한 라인이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고 그래서 좀 지지하는지 보자라고 어제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장이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인데 아무튼 어제 방송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이 하고 계시니까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러는데 좀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STPA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추세가 그 저점이 나온 게 이제 2019년 8월이잖아요. 8월 이후로 그 추세가 상승 추세 19년, 20년. 그러니까 약 2년. 2년은 좀 덜 되죠. 한 1년 8개월. 1년 8개월 정도 이어온 추세적인 부분들.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7만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추세를 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분석이 좀 잘못되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7만원 그때까지 해서 7만원 구간에서 반등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키움증권으로 보니까 한 7만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6만 8,500원이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근데 6만 8,500원으로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오늘. 오늘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지켜줬어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인공호흡기 붙였습니다. 인공호흡기 붙였고 1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야 오늘. 야 꽤나 쉽다. 아 꽤나 쉽었나 본데 장대용봉 퍼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력들도 주체들도 주체들도 어지간히 음. 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켜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라도 어쨌든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막 완벽하게 돌아나갔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탈은 살짝 나왔지만 되돌림 주면은 여런데를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주는지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노란색 라인이 이 노란색 라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저항 라인이라고 체크를 했었죠. 근데 어. 보시면은 깝깝하죠. 네. 깝깝해요. 보시면은 뭐 1시간 차트를 보든 1봉을 보든 제가 이제 화살표로 이제 상당히 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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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정도 저항을 받고 여기서는 지지를 한 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화정이 상당히 뚜렷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저항대를 뚫어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뚫어내줘야 돼요. 왜냐면은 어. 1년 8개월간의 추세가 더 강하냐 이 저항대가 강하냐를 체크하는 위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어. 만약에라도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면은 좀 급락세를 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좀 탄력성이 있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반대로. 네. 반대로 만약에 여기를 지지 이렇게 확실하게 뚫어내주고 되돌림 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탄력이 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오늘 오늘 인공호흡기는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뭐 사람 몸이 인공호흡기 달았다라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회복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도 받고 뭐 수술도 받고 해야 회복을 하는 것처럼 주가도 똑같아요. 네. 그냥 어. 일단은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회복을 해주는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럴 필요는 있다. 만약에 회복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재도 나오고 뭐 이 기업이 숨겨왔던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T팜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음. 일단 오늘 뭐 증시가 좀 반등을 주죠. 네. 증시가 반등을 주고 네. 여기서 얼마나 또 탄력적인 흐름을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산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